자 벤투 감독이 오늘 아침입니다 10시 반에 카타로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과 4차전이 이제 다음달 초에 열리게 되잖아요 10월 7일 시리아랑 홈에서 만나게 되구요 와 12일날 이란과 경기하게 됩니다 이란이 원정입니다 이란 원정은 아자디 스타디움 남자들만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데 거기 있잖아요 이 쉽지 않은 이란 원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2연전이 펼쳐지게 될텐데 명단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27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손흥민 발탁 백승호 합류 이강인 탈락 그리고 가장 주요한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복사해서 붙이기 이렇게 됩니다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벤투 감독이 이런 선수 좋아하고 이런 선수 뽑았지라고 하는 선수들을 그대로 좀 뽑았습니다 일단 쭉 전체적으로 명단을 한번 훑은 다음에 포지션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골퍼도 말씀드리면 골퍼를 4명이나 뽑았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승규 구성윤 조현우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계속 봐왔던 선수들이죠 여기에 송범근 골키퍼가 포함됐습니다 전북 연대에 오래간만이에요 송범근 골키퍼가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건 뛴 적은 없어요 뛴 적은 없는데 올림픽 대표팀에 뛰었었잖아요 발탁된 거는 2018년 9월 친선경기 때 뽑히고 뽑혔다고 하니까 오래간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골키퍼를 4명이나 뽑냐 그래서 이 기자회견의 라이브로 기자들도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벤투 감독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벤투 감독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란 원정을 포함을 해서 2연전이 있기 때문에 이란까지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골키퍼를 4명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골키퍼가 4명이 필요하나? 3명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골키퍼로 전술 변화를 주는 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벤투 감독의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4명 중에 혹시 누구를 센터백으로 올리려는 거 아니냐 발밑 쪽은 골키퍼를 필드플레이어로 쓰려는 거 아니냐 빌드업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살짝 이거는 살짝 조금 그런 게 아니 이거 최종 예선인데 이러면서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스트라이커는 2명 뽑았거든요 최전방 자원은 황희조와 조규성 물론 이제 벤투 감독은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퍼스나인이나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최전방 공격수는 2명 황희조와 조규성 골키퍼는 4명 근데 골키퍼로 여러 명을 뽑아서 전술 변화를 주겠다라고 했으면 스트라이커도 그래도 한 명 정도 더 뽑아서 전술 변화를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4명을 뽑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수비 쪽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선수들 김영권 김민재 김민재 너무 잘해요 뭐 김영권과 김민재는 그냥 센터백 쪽에 붙박이가 되겠죠 박지수 권경원 정승현 이용 강상우 김태환 김태환은 울산연대의 김태환입니다 홍철 그리고 오래간만에 김진수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원래 부상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못 뛰다가 여름에 전북연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최근에 계속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데 몸이 올라오고 있어요 공격적이고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진수를 발탁을 했고 2019년 12월 이후에 김진수 선수가 대표팀이 돌아온 겁니다 이러면서 빠진 선수가 있어요 수비에 오른쪽 풀백인 김문환이 빠졌습니다 김문환이 빠진 이유를 물어봤는데 벤투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술적 기술적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제외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김문환을 벤투 감독은 자기 스타일의 선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왼쪽도 김진수가 들어오면서 누가 빠졌냐 빠진 선수가 있습니다 수원삼성의 이기재가 빠졌어요 이기재가 빠졌다 그러면서 왼쪽이 됐고요 미드필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우영인데 카타르 알사이드에 뛰는 정우영입니다 작은 정우영 독일에 뛰는 정우영은 안 뽑혔어요 이번에도 정우영 그 다음에 전북연대에 백승호 들어왔습니다 백승호 그 다음에 황인범 이재성 이동경 부상에서 최근 복귀한 권창훈 그 다음에 손흥민을 일단 미드필더로 분류해놨어요 이거는 대표팀 발표 명단의 그 기준입니다 황희찬 송민규 이동준 나상우 이렇게 좀 뽑혔습니다 이 2선은 조금 나눠서 해볼게요 3선과 2선을 미드필더로 함께 분류해놔가지고 3선 그러니까 약간 중미 쪽 여기는 일단 정우영 그 다음에 백승호 황인범 이 3명인데 약간 대부분 적지 않나 숫자가 빠진 선수가 지난번 이번 9월 초에 있었던 에이미치와 놓고 보면 손준호 빠졌고요 주세종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두재도 여기 자원 중에 한 명인데 원두재는 부상당했죠 원두재는 뽑히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승호 선수가 들어왔는데 백승호 뽑힌 거에 대해서는 인정 백승호 너무 잘해요 지난번 주말에도 와 프리킥 포함을 해가지고 요새 전북현대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백승호 선수이기 때문에 백승호 뽑은 것은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덱스가 중미가 너무 적지 않나 골키파은 4명인데 정우영, 백승호, 황인범 이 3명 갖고 돌려야 되거든요 조금 여기서 물론 이제 누굴 내릴 수 있나 이재성을 좀 내려 쓴다든지 이래야 되나 약간 여기 덱스가 조금 걸린다 강상우는 3선이 아니에요 강상우는 올려도 강상우는 저희 윙이나 세컨으로 올리지 여기 중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약간 중미 쪽인 덱스가 좀 걸린다 2선 쪽으로 놓고 보면 왼쪽의 자원들이 손흥민, 송민규, 나상우 세컨이 이동경, 이재성, 권창훈 오른쪽이 황희창과 이동준인데 이동준이 이제 뽑혔죠 저는 이동준도 뽑아야 된다라고 지난번 9월 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자원 스타일의 선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이동준 선수처럼 쫙 치고 들어가서 한 번은 누군가는 벌려줄 선수들 나머지 뭐 꺾고 들어와서 슈팅 때리거나 이런 거는 손흥민도 있고 나상우도 있고 송민규도 있고 다 비슷한 황희찬도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이동준 같은 막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가서 벌려놓고 크로스 올리고 이런 유형의 약간 스피드 스타 같은 선수들이 한 번 사이드 쪽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동준 뽑힌 것도 저는 뭐 인정을 한다 이강인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2선에 이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었는데 벤투 감독에게 이강인이 지금 마이루카로 가서 최근에 연속 선발 출전하고 있고 그리고 레알마드리드 전기에 골을 넣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이번에 발탁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 9월 초에도 발탁이 안 됐는데 벤투 감독이 왜 이강인 뽑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설명이에요 같은 포지션에 일단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멀티 능력을 좀 중요시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도 보고 중앙도 보고 중앙에서도 공격적인 역할 수비적인 역할도 다 할 수 있지만 이강인 선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멀티 능력을 보고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편을 좀 썼습니다 음 뭐 근데 이것도 아까 김은환 선수 제가 말씀드렸을 때 했던 것처럼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자기 스타일의 선수라고 일단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최소한 네 제가 이렇게 뭐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벤투 감독의 구상에 이강인 선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둘러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발탁되지 않은 건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발렌시아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마이로카로 건너가서 팀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 다시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다시 일한 갔다가 일한에서 다시 넘어가는 이렇게 되면 최소 갔다 갔을 경우는 한두 경기는 어쩔 수 없이 놓치거나 뭐 또 서브로 밀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로지 약간 클럽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을 생각하는 건 이거죠 결국 마이로카에서 더 잘해서 벤투 감독이 이래도 안 뽑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또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마이로카에서 계속 좋은 어떤 플레이 그 다음에 안정적인 도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안 뽑힌 게 그렇게 이강인 선수에게 부정적이지 않다 어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마이로카에서 더 잘해주고 어 그래서 분명히 이제 A매치 끝나게 되면 또 바로 이강인 선수가 계속 주력으로 뛸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선택은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스트라이커는 아 약간 좀 고민인데 최전방이 이제 황의조와 조규성을 뽑아놨는데 어 뭐 황의조 선수는 뭐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좀 덱스가 좀 고민이에요 덱스가 어 좀 많은 분들이 뭐 주민교회기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선수를 선발할 때 감독은 그 선수의 능력 플러스 이 선수의 그 스타일이 나랑 맞느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게 되는데 오케이 뭐 스타일이 안 맞아서 안 뽑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골키퍼를 4명 뽑고 스트라이커를 2명 뽑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막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지적은 또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그랬더니 벤트 감독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여기는 다른 선수를 만약에 어떤 비상시기가 되면 상황이 되면 끌어올려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손흥민 송민규 나상우 이동준과 같은 선수들을 퍼트나인 같은 아니면 최전방의 원톱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벤트 감독이 생각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플랜 B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얼만큼 먹혀 들어갈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남태희 선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남태희 선수는 부상입니다 네 지금 부상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뽑혀놨는데 어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를 좀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상 지난번 대표팀 왔다가 두 번째 경기 부상으로 못 뛰었고 가서도 좀 고생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얼마 안 있다가 뽑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근데 저는 뭐 좀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뽑을 수는 없어요 너무나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지금 대표팀에서 그 실력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표팀 감독이 현존하는 어떤 최고의 선수를 뽑지 않는다? 이러기는 좀 그렇죠 이거는 네 세상에 그러지 않은 대표팀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흥민이 잘하니까 뽑을 수 있고 또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약간의 운영의 묘는 필요하지 않냐라고 좀 생각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쨌든 그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체육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이도 지금 차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해버지 기성용 의 사례 지켜봤던 것처럼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정도의 경기를 뛴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또 10시간 왔다 갔다 해서 총합 이동시간만 20시간 넘고 이러면은 무릎이라든지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조율할 수 있느냐 이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아예 뽑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음 고려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10월 7일 첫 경기에 있는 시리아와 홈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경기 치르고 8, 9, 10, 12 4일 뒤에 이란하고 12일 날 원정 경기를 가야 돼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유럽에 있다가 저쪽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한 10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럼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8시간인가 연구하고 그래도 돼요 대충 그러면 여기서 시차를 뭐 오자마자 경기 치렀 지난번도 오자마자 이틀만에 경기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막 몸을 만들어 그 다음에 경기 치러 바로 또 이란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시차가 또 달라 비행기도 타고 날아가지만 그럼 이게 역시차라고 하거든요 시차를 역시차가 걸리면 몸이 진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 예전에 다 힘들어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용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시리아는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한 상대입니다 홈 경기도 하고 물론 뭐 최종 예선인데 와 뭐 완전히 우리가 눈 감고도 이겨야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리아는 지금의 어떤 폼도 그렇고 우리가 역대전적에서도 시리아와 8번 싸웠는데 4승 3무 1패 1패의 팀입니다 홈이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굳이 닥 잡는데 소장칼을 안 써도 되는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란 경기잖아요 이란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란 쉽게 잡은 기억이 없어요 이란하고 역대전적이 31번 싸웠는데 9승 9무 13패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졌고요 최근 6경기 한정으로 놓고 보면 6경기 동안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란은 우리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비기거나 다 패했어요 우리가 이란을 마지막으로 이긴 건 10년 전입니다 2011년 아시안급 8강 때 윤비까람이 때려서 넣었던 1대0 승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략적으로라도 이란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란과의 우리가 싸움이 될 거란 말이죠 이란 진짜 세요 이란이 현재도 지금 최종 예선 2연승입니다 1위고요 우리는 1승 1무고요 그리고 놓고 봤을 때 이란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주요 전력들을 좀 최소한 지금 체력 몸에 문제가 있거나 약간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던 선수들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좀 해서 집중시키는 게 어떨까 뭐 이 정도의 운영의 묘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하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선수를 뽑는 것 자체에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잘 쓰자라고 뽑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배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확실히 축구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엔 대표팀의 차출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소속팀에서 안 보내주면 왜 안 보내주냐고 막 이게 확실히 대표팀 제일주의 문화가 우리 축구문화의 아주 주류 핵심적인 생각으로 좀 자리 잡았었는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대표팀이 중심이 아니에요 확실히 소속팀, 클럽 문화, 프로 문화로 축구문화를 소비하는 게 상당히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대표팀에서 왜 선수를 뽑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나오네요 이게 유럽이 이런 문화로 갔었거든요 유럽이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제도도 만든 거고 확실히 우리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대표팀 막 뽑는데 왜 뽑냐 이런 지적도 하고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갈 건데 지금 이렇게 약간 과도기도 하니까 지금은 약간 운영의 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